단풍나무 씨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. 중국단풍 단풍나무 봄에 보면 이렇게 많죠? 길거리에 여기 한동에도 많이 있어요. 단풍나무. 중국단풍 이거는 씨입니다. 여기가 씨예요. 씨. 위에는 여기 위에는 날개입니다. 날개 민들레도 이렇게 생겼죠? 위에 날아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씨가 있습니다. 단풍나무 씨 이것도 단풍나무 씨. 단풍나무 잎 이거는 한국, 경기도, 광명시, 하안동에서 단풍나무예요. 단풍나무 씨 지금은 8월입니다. 2024년 8월